박수 한번 쳐주세요 매번 결혼식 때마다 똑같은 매트인데 어머님 두 분 오늘도 역시 같은 미용실 그다음에 같은 한복집 다녀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신랑 신부 어머님 입장 어서오세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드님 딸님 결혼 보내시고 축복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화척조 마이크였습니다 결혼식을 알리는 점화입니다 원래 처음에 화초기 점화가 처음에 잘 안되면 정말 잘 사는 거래요 그런 선이 있습니다 안되면 빌려주시고 하하하하 자 무대 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두 분 마주 보시고 아니 인사하면 하세요 인사하면 아니 모두 급할 거 없습니다 시작하시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신랑 신부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인사합니다 자 양자 우양과 하시는 자 양자 우양과 하시는 우리 비디오 오는데 많이들 와주신 하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자 자리로 해주시고 자 자리로 해주시고 하하하하